이 힘이 차오라 나 같은 존재와 맞서 본 적은 없으니 미니언 생성 흐흑 이제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겁쟁이 냄새가 나는데 전투 전의 정적이니까 이제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내 힘이 차오래 ㄷㄷ ㄷㄷ 저거의 일상에 공격을 받았다 기술을 받았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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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나시아의 힘아 승리하리게 ㄷㄷ ㄷㄷ 2라운드 히힛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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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일하게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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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ㄹㄹㄹ ㄷㄷ 이럴수가 없어졌어요 ㄷㄷ 흑! 이제 도망치는 게 좋은걸요 흐아! 흐이엏! 으아! 눈도 깜짝아 난다! 흐아악! 흐아악! 전지! 흐아악! 오! 어쩌 İyi! 헉... 짱 아무튼 ㄷㄷ 오! 전투 전의 정적인가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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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블취 다블취 골고루 으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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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흫 흑 흑 호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으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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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흫 으흫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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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아군이 사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제 도망치는게 좋네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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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